반갑습니다 어몽어스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왜 문올렸냐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너무 어려워 이거 해도 이거 뭐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건가 일단 뭐 게임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 일단 최대한 서바이벌 생존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시민 10명 중에 3명이 마피아예요 마피아가 시민 다 죽이거나 시민이 그 전에 미션 다 깨거나 그러면은 이제 승패가 갈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케이 자 이 중에 2명이 마피아예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니까 이 미션 하면 이거 확씨거든 하는 사람 없나 어 흰색 흰색 쏘다 어 흰색 확시다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일단은 확씨랑 같이 다니면은 죽을 일은 없으니까 좀 안전빵이거든요 저처럼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여기 쫓아오면 돼 나도 이거 미션 깨주고 미션 깨주면 이거 녹색 차죠 녹색 다 차면 이거 시민들 승리입니다 자 지금 사보타지 걸려가지고 저 고치로 가야 돼요 07 4 4 4 4 고쳤습니다 야 나 지금 좀 동기 기억상실증 왔는데 아까 그거 총 쏘는 사람 누구였지? 아 나 이 게임 하면서 점점 이거 기억력 감퇴되는 거 같애 일단 뭐 아이디 보면 기억나겠지 아 누구 누구였냐? 자 일단 샘플 분석하기 이거 해야 되거든요 헐 헐 흰색 죽었다 아니 잠깐만 확씨가 흰색 아니었어? 어? 어? 흰색 확씨인데 내가 봤는데 어... 어... 저의 동반자 한 명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황색 뭐 실수로 밑에 걸 눌렀어 하면서 약간 지금 밑장 깔거든요 밑장 빼기 들어가는데 일단 저는 킵하겠습니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에일리언 이 양반이 이 흰색이 확씨인 걸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인포고스터면 확씨는 먼저 죽여버린 걸 수도 있어 지금 막 스캠 하자 그러잖아 다음 타겟이 내가 될 수가 있어 에일리언이 만약에 마피하면 일단 주황색 지금 약간 물타기로 다 걸렸거든요 물타기 지금 선정됐는데 아 투표드가 동점 됐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노란색 좀 조심할게 에일리언 왜 저쪽으로 막 아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 일단 저는 미션 깨겠습니다 춘식대스 불안하긴 한데 뭐든지 솔직히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야 춘식대스도 지금 임무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야 춘식대스 그냥 갔는데? 아무것도 안하고? 근데 그런... 봐봐봐봐봐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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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춘식대스 살짝 불안하고 아 너무 어려워 나는 이리 추리가 안돼 일단 미션 깨라고 하자 야 의외로 지금 미션이 잘 깨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와 이거 계속 걸리네 자 일단 이거 고치고 무기고 가면 돼요 38726 어? 뭐야? 민트색 죽었어 자 갈색이 지금 눌렀어요? 우랑나 확씨 확씨 저는 일단 입 다물고 있을게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리얼로다가 핑크랑 민트랑 같이 있었음 나 아니라니깐 주황 가고 쟤 확씨 없는데 있다고 불아침 일단 저는 완전 배제됐습니다 저는 의심 1도 안 받고 있어요 주황 먼저 가자고 아 이렇게 막 물타기 해도 되는 건가? 아 나 일단 기쁘게 나 모르겠어 나 솔직히 그냥 물타기는 하기 싫거든요 일단 젠미니님도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확씨 봐달라고 그랬고 자기랑 같이 있었는데 안 죽었다 그랬거든 아 일단 주황색 걸렸어요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임포스터 아니었잖아 이거 몰아간다니 이거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 진짜나 에일리언일 수도 있겠다 얘가 지금 엄청 똑똑한 거거든 그렇게 되면? 됐어 됐고 응우시 가자 어? 누가 눌렀어 갈색이 눌렀거든? 보자 혹시 본 건가? 이거 핑크임 아 오키오키 이게 왜냐면 사보타지 누르려면 잠깐 이게 창을 옮겨야 될 수도 있어서 그때 멈췄다는 겁니다 우시 귀여운데? 걸렸다는 뜻인가? 억울하다는 뜻인가? 일단은 핑크로 갑시다 여론이 핑크네 일단 다 걸렸네요 핑크는 확실하고 그러면 이 중에 누구야 나는 아니면 엘리언 젠미니도 왠지 아닐 것 같고 어 임포스터 시민들 여론만 따라가도 어 반은 하네요 일단 의무실 갑니다 샘플 채취 요거 좀 오래 걸리지 않나? 자 60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딴 데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지금 미션 거의 다 깨가가지고 지금 아마 이 임포스터들도 좀 애가 탈 겁니다 명탐정 코나 이 양반이 아까 그 눌렀잖아 이 양반가 왠지 시민일 것 같아 자 1초 남았고요 분석하기 오 마이 갓 자 이거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어 파란색 눌렀어 잼민이가 눌렀어 왜? 갈색인데? 와이 갈색 아까 나랑 둘이 갇혔을 때 나 안 건드렸는데 잼민아 정신 차려 확시 확실해 정신 차려 잼민아 너무 순수해 나가처럼 너 몇 살이야 이거 야 왜 나이를 채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파랑 갈색 확시야 어? 그럼 잠깐만 봐봐 나 파랑 갈색 그럼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인데 어? 빨강이 나를 몰아가네? 빨강이 나를 몰아가는 순간 느낌 왔다 빨강 확시 본 사람 없지? 아 빨강 간다 파랑 확시면 빨강이 파랑 찍은 거 봤죠? 오케이 빨강 체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 어 요런 거는 또 좋아 게임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 넘나 좋잖아? 자 다음 발 한번 비워볼게요 그럼 그렇지 내가 될 리가 없잖아 임포스터가 한 번 나가버렸네? 아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한데? 아니 뭐 시작부터 나가 아 뭐 시작하자마자 싸우부터 하지 울고 지금 뭐 날 났거든요? 8 7 8 1 5 체크 이거 확시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확시 아니니까 그냥 보내버려 근데 요거 비우고 나면 저기서 확시거든? 그럼 봐달라고 하면 돼요 확시 좀 근데 아껴두자 왜냐면은 이거 확시 확정되면은 날 죽이러 들거야 이게 지금 확시 미션입니다 일단 남겨둘게요 누가 날 지목하면은 그때? 나 확시 있어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또 뭐 전등 고치기 떴죠?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불 다 꺼지면 공포에 휘사이 도망쳐 죽어갔다 커피쟁이 하나 둘 셋 넷 너 컨셉 계속하면 킥이다 하나 둘 기회를 줄게 안하면 살려줄게 봐줘 봐줘 이 사람들아 시민 없어지면 위험하다고 불타기 노노 아 일단 넘어갔어 아 아니잖아 왜 왜 하이 파주라 그랬잖아 내가 하아 지금 이 포스터즌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 큰일났네 이거 사람 매명 남겨달라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와 고칠 생각 아무도 안하는거야 설마 어 얘 방금 왜 내려왔냐 민재 앞다리 내려왔다 민재 앞다리 민재 앞다리 눌러 빨리 눌러 오우 눌렀어 민재 앞다리 사보 타지 안 고치고 내려옴 자 가자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제가 잡은거라고요 이거 확실하다 민재 너 왜 사보 타지 안했어 이유를 말해 진짜 뭔지를 알아야지 이 핫 걸렸다 연기를 하네요 이건 무조건 민재 앞다리입니다 멀면 이해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시야에서 안 고침 날 믿어라 이거는 물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봤어요 이거는 100%라구요 자 아까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죠 아니 진짜 난이 끝나잖아 하면서 끝까지 버틸려고 하지만 제가 확실히 봤어요 이건 행동은 이 임포스터가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 정치 아니야 이건 팩트야 야 빨리 야 듀표해 민재 안 보내면 안 돼 시야스 여러분들 절대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치니 어쩌니 해도 소신이 또 있어야 됩니다 소신 없으면 안 돼요 야 나는 확실이 있기 때문에 확실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따라와 따라와 야 한 명 다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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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확실하는 거 다 다 다 맞아 따라와 따라와 아 여기 임포스터 분명 있다 야야야 따라와 따라와 오케이 아 전등 고치기 누가 또 고장 냈어 여기서 내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사실상 내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내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야 이거 누가 야 이 둘 중에 있다 야 이 둘 중에 색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가 있었는데 녹색이 아니었어? 나 사실 못 봤어 누구야 대체 난 핑크를 믿어 누구야 제발 나의 선택에 이거 살인마 갈린다고 누구야 핑크가 죽였다고? 아 미치겠네 잠깐만 임포스터는 죽이면 바로 임포 못하나?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맞네 아 살았다 흰색이 어? 잠깐만 아닌가? 제발 잘 찍었고요 오! 야 나 진짜 별로 못하잖아 근데 지금 다 다 남았습니다 이거의 핵심 못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무조건 순수하게 순수하게 하면 돼요 하하 우수 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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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